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35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에요? 축적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적변경이 만약에 올해도 나온다면 거의 뭐에요? 한 8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라 이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례정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하여튼 이 축적변경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지금 뭐 있죠? 여기 지금 뭐에요? 테마특강에 나오는 이 문제들 있죠? 이 정도만 충분히 풀어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자 문제 꼼꼼히 보시고 잘 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럼 일단 소관총은 하나의 지본부의 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이 지속되었을 때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총의 직권의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축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1번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본부의 지역에 예컨대 1번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때 하나의 지본부의 지역이에요. 만약에 예컨대 여기가 지금 뭐에요? 여기가 자 소울표시 관악구 자 예컨대 만약에 상현동이에요. 이렇게 상현동이다. 상현동이다. 자 그러면 상현동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지본부의 지역이 있죠? 이 지본부의 지역에 자 이 도면을 작성해놨는데 이 도면이 뭐에요? 도면은 다 몇 번에 뭐에요? 다 뭐에요? 다 이렇게 500분의 1이 되는데 하나만 뭐에요? 하나만 이거 6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본부의 지역에는 뭐가 같아야 돼요? 축적이 같아야 되는데 축적이 다르다면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뭐로 바꿔줘야 돼요? 500분의 1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혹이 일본의 그 지역을 뭐 할 수 있다? 축적을 뭐 할 수 있다고? 병원 등을 할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도 아니죠? 자 그러면 거기 2번 소관청은 축적변경 하려면 일단 뭐에요? 축적변경 하려면 2번 뭐에요? 2번 누구에요? 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뭐에요? 3분의 1 동의가 필요하고 축적변경 위원회 이렇게 축적변경 뭐에요? 변경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요?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뭘 거쳐야 된다고?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시 도지사 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있죠?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자 그래서 자 3분의 2의 뭐에요? 동의의결 동의 뭐라고? 동의의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토지 소유자 아니까 좀 외워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3 그래서 토지 소유자 3분의 1 토지 소유자 3분의 1 자 이런식으로 자 내 스스로 있죠? 내 스스로 이렇게 강약을 둬서 강약을 둬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도록 합니다. 토지 소유자 있죠? 이런식으로 3분의 1이 아니라 뭐래요? 3분의 2 동의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분의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역도의 각각 등도에 있어서 축적 변경 하려면 뭐에요? 자 그 승인 절차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거쳐야 된다 그랬죠? 항상 뭐에요? 반지축초. 뭐라고? 반지축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에요? 3번은 뭐냐면 일단 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예외가 있다는 게 예외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뭐에요? 토지를 만약에 뭐할 때 이 두 개를 뭐에요? 합병하기 위해서 한다. 합병. 자 합병하고자 하게 되면 원래 뭐에요? 합병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토지를 뭐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축적이 뭐에요? 뭐한 걸로? 큰 걸로 가야 돼요. 그거는 정해진 절차에요. 그래서 합병.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토지가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을 했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에요? 원칙상 무엇으로? 큰 축적으로 가는게 뭐에요? 큰 축적으로 가는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뭐에요?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적 있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적. 자 어디에? 개발사업에 포함됐다가 배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3번은 무슨 단어가 앞에 나와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적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을 했을 때는 당연히 뭐에요? 합병의 원칙상 축적이 뭐한 걸로? 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축적종대원칙입니다. 축적종대원칙에 따른 거기 때문에 굳이 뭐에요? 그런 절차상 승인 같은게 필요 없다. 이건 예외적인 상이다. 얘기에요. 승인에 대한 예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옳은 얘기도 안했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척시 20일 공고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 좀 외우자는게 뭐라고? 4번 얘기할 때 이태백이. 이태백이가 이태백이 뭐라고? 이태백이. 누구하고? 3순위와. 이 3순위와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자 이렇게 달 달 밝은 밤에. 자 달 밝은 밤에. 자 며칠? 20일 이내. 20일 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어디에서? 청산에서. 청산에서 각각 뭐에요? 각각. 몇개월 살다? 6개월 살다가 했죠? 살다. 6개월 살다. 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제. 돈 문제 생기죠? 청산금. 돈 문제 생기니까. 돈 문제로 뭐라고? 청산금. 청산금 문제로. 청산금 때문에 뭐에요? 뭐가 낫다? 의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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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신청이겠죠? 그래서 이태백이 20일 이상 공고. 며칠 공고?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죠? 이 30일 이내 뭐에요? 경계점 표시하고. 자 청산금에 관해서 뭐에요? 15야 달 밝은 밤에. 청산금에 대한 뭐에요? 자 청산금에 대한. 이 공고 날짜는 같은 공고지만 뭐에요? 자 시행 공고는 20일이고. 청산금에 관한 공고는 15일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15야. 우리가 돈 얘기 나오면 노래방 가면 뭐에요? 노래연 가서 노래 부를 때. 15야 밝은 등 노래 부를 때. 돈 내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금에 돈은 15일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에요? 20일 이내. 사랑하고 청산. 청산. 자 사랑하고 뭐에요? 청산에서 각각 6개월 뭐라고?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이죠? 그래서 청산금을. 청산금을 산출했다는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뭐에요? 자 6개월 이내. 납부 수령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자 1개월 이내 뭐 했다는 거에요? 청산금에 대해서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뭐 하다는 거에요? 의간하다. 이 신청이 뭐에요? 1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번에. 자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4번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5번은 뭐에요? 자 맞고. 그 다음에. 자 소관청은 시도자부터 축적변경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공고 날짜가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4번에 20일이니까. 5번은 뭐에요? 공고한 날짜가 뭐에요? 15일이나 20일이고. 아까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 20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서 6번은 축적변경의 시여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자 30일 이내. 경계천 표시 30일 맞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위원회는 동그라미 시고. 축적변경의 위원회는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의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범별 제공성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러는데. 일단 7번 문제는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축적주체가 바뀌었죠? 이 축적변경. 이 위원회 있죠? 이 축적변경위원회하고 누구하고? 자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이 소관청이 바뀌었어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자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리 조사해서 어디로 장인이 뭐에요? 소관청이. 자 축적변경위원회로 제출하니까 틀렸다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은 당연히 뭐에요?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람시킨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자 시행 공고는 20일이고 뭐에요? 청산금에 관한 공고는 며칠이라고. 청산금의 공고는 자 당연히 뭐에요? 15일이 맞다니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왜 틀렸냐면 자 이따 뭐에요? 20일이네. 사랑하고 보니까 20일이니까. 공고날부터 20일이네. 자 20일이네. 나쁘지는 6개월 6개월이에요. 그래서 거기 10번도 왜 틀렸냐면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그 11번이 그 해설이죠? 6개월이 단 6개월. 자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죠? 6개월인데 그래서 거기 몇 번하고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을 묶어보면 당연히 뭐에요? 11번처럼 6개월이고 10번도 6개월이고 12번도 몇 개월이고? 6개월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납부 수령된 통지 청산금에 관해서 이간자는 납부 또는 수령되지만 날부터 60일이 아니죠?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이니까 그 13번의 해설은 다음 자리 뭐에요? 다음 페이지 14번에서 보다시피 몇 개월이라고? 자 1개월 이내에 2인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은 지적법률상에 축적변경에 대한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익이 생긴 경우 있죠? 초과액도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보조액도 뭐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소관청은 축적변경에 확정과 알죠? 지체 없이 축적변경에 따라 확정된 상황 뭐에요? 그러니까 축적변경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뭐에요? 지번을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도축지 행정이라고 축적변경은 도시개발사업에 준영하니까 축적변경하면 지번이 바뀌죠? 축적이 바뀌면 뭐에요? 이것도 면적이 바뀌어요. 왜? 축적이 적은 농촌 1200분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500분을 바뀌면 면적이 0.1 단위로 넓어 비싸지니까 이렇게 뭐에요? 면적이 바뀐다는지요. 예 그런 상황을 뭐에요? 확정공고 날짜가 토지동 시기다. 아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할 때죠? 아 근데 공사가 준공할 때 완료될 때인데 자 이 축적변경의 확정공고 시기는 뭐에요? 축적변경의 토지동 시기는 확정공고 날짜다. 자 그래서 17번도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18번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될 때는 소관청이 지척시 확정공고 한다 그랬죠? 오늘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확정공고는 뭐에요? 자 축적변경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될 때가 확정공고를 한다. 그 다음에 19번은 뭐에요? 축적변경에는 5사람 이상 10인인의 위원을 구성하되 5이식 그래서 뭐에요? 5이식 그래서 위원의 2분의 1을 소유자로 한다.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적의 소유자가 몇 명이 할 때는? 5명이 할 때는 전호를 위청한다. 20번 문제가 어디? 그 19번 문제의 해설로 보시면 되요. 5명 자 그 다음에 뭐에요? 2분의 1사항 있죠? 5인이 할 땐 전호를 소관청이 뭐한다? 임명한다. 보시면 되요. 그래서 20번은 뭐에요? 맞는 지문이다. 21번. 자 축적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축적변경의 심의 의견 사항이냐? 아니에요. 자 승인은 뭐에요? 반지축처. 누가 승인하는거에요? 시의 도지사가 승인할 사항이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위원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조기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가반수 의결하죠? 어 그래요. 그래서 22번도 맞고 23번 위원은 해당 축적변경 시행적의 소유자로서 지적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한 전문적인 지적사정 중에서 뭐에요? 소관청이 뭐한다는 얘기에요? 소관청이 위촉을 한다. 소관청이 뭐한다고? 위촉을 한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138쪽에 지적을 정리한다. 아니게요. 지적정리한다. 자 우리가 자 뭐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 지적정리는 자 당연히 뭐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에요? 대장했을 때 어떻네요? 이 뭐에요? 소유권사항이 등록됐으니까 이 소유권사항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표의사항 있죠? 이 토지표의사항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하게 되면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 중에서 소재가 바뀌는 건 자 각자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집권해요. 소관청에서는 소관청이 집권하는 거니까 자 그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것 이외에 토지 등이 생긴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뭐에요? 자 이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 정리는 대표적으로 뭐에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 1번 뭐라고 됐어요? 자 뭘 제외하고 신규등록을 제외한다고 쓰여있어요. 왜? 신규등록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등록을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항 중 자 거기 자 지적정리 제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뭐 갖고 등기부 갖고 한다 그거 뭐에요? 등기부 갖고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공유소유 매립의 규정에 한 매립중공 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 동그라미 씌고 신규등록 가는 경우 소유자는 누가? 자 그랬어요. 앞에서 그랬어요. 신규등록 나오면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에요? 그 소유권은 소관청의 집권적사한다. 그래서 소유자 증명서면 뭐가 있다고? 당연히 뭐에요? 판결서 중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뭐에요? 규의의익자정부장과 확인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소관청의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빌 통지 및 등기전산 정보자를 받을 경우에 등기부에 기대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상과 무화하지 않을 때는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어디 관할 등기에서 통제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에요?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뭐라 한다고?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당연히 뭐에요? 대장상 자 이 소유권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뭐에요? 충청도 100, 답 면제 500이죠? 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뭐에요? 자 인허가 받아서 집을 줬어요. 그러면 이 집을 뭐에요? 집을 자 이 건물을 집을 빨리 뭐에요? 빨리 팔기려면 답을 뭐에요? 대로 바꿨으니까. 이걸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동산 표시부는 뭐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에요? 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안하고 뭐에요? 초관청이 촉타할 거라고 예상을 먼저 하고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니까.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잊었는 게 신청했다니죠. 그럼 당연히 뭐에요? 등기관은 등기를 받았으면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누구에요? 이제 갑이고. 이렇게 등기를 받았으면 자 이 잊었는 게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니까. 대장은 되고 등기부는 뭐로 돼 있으니까. 답으로 돼 있죠? 뭐하면 안 되니까. 등기를 받으면 안 되지. 닦아야 되지. 왜? 위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실수해서 받았어요. 자 이렇게 실수해서 받아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잊었는 게 이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뭐에요? 소유권자가 대장소관청. 지금 뭐에요?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으로 뭐에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줬어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니까. 자 이 소관청에서 뭐에요? 소유권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어라 우리는 된대? 얘네는 답인데 왜 이 등기를 받아왔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느냐는 얘기에요. 우리는 소유권을 정리 못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반대로 뭐에요? 니네 표제부터 바꾸라고 보내주는 걸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 그게 몇 번에 관한 얘기에요. 그게 지금 지적정리 중에서 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제하는 걸 불법 통지를 한다.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 전산 정보자례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그 수수료는 뭘 한다고? 무료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감경한다. 그럼 감경이 아니에요. 감경을 깎아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게 맞아요. 5번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는 소관청은 토지수의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에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시험문제에 등장하는 것 중에 자 우리 조금 있다가 거기 등록사항이 정정해서 보이겠지만 인접경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직권으로 못하지 그 나머지는 다 직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권 정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다. 자 하나요. 6번의 지적공원청이 등록사항에 정정할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 등기부가 있는 뭐에요? 모든 공부의 소유권자는 뭘 갖고 한다? 등기부 갖고 한다. 맞다. 그 다음에 7번.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기자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는 국가가 하나니까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확인 판결을 받는 거 그거 맞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권의 변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적을 정리할 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죠? 그러면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뭐에요?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요. 자 근데 만약에 뭐에요? 자 눈에다 집 잡고 대가 됐죠? 그러면 자 토지동 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이라는 토지 신청하면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반대로 뭐에요? 아 소유권을 정리하는데 토지동 결의서 작성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 뭘 정리할 때는 소유권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를 할 때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에요? 이게 우리가 기등기에요. 자 이런 기등록이에요.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는 얘기에요. 모두 있고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등기부도 있고 대장 있을 때는 이 대장의 소유권상은 여기가 우리고 여기는 갑이면 이 등기부가 갖고 한다. 이게 소등심이에요.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는 육심이다. 자 그러면 미등기에요. 자 미등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뭐하는 거예요 이거? 신규등록이에요. 자 이 신규등록은 등기부 없다? 등기부 없다. 등기부 없다. 등기부 없으니까. 등기부 없으니까. 고칠게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어 촉탁하지 않죠. 등기부 없으니까. 고칠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 조사한다고? 이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등록한다. 그 얘기에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등록해. 자 그러면 믿은게. 자 근데 기등록. 이미 뭐를 만들었어요. 이미 대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처음부터 명백히. 그러니까 김동인이라고 써야 될 것을 뭐라 썼다는 얘기에요. 김동 뭐라고? 일로 썼다니까. 김동일로. 잘못 쓴거죠? 그래요. 그거 고치면 뭐를 고친다는 얘기에요. 자 여기 그 여러분. 9번. 138쪽에 9번.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갖고 정정한다.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0번은 등기된 토지. 토지의 지속공부 등록사항의 내용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치고. 토지표시장. 소유자 표시가 등기부 갖고 하지. 토지표시를 등기 갖고 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니. 자 그 다음에. 11번. 국의의 산법일 때는 총괄청 나오죠? 그래요. 여기 소유자 표시가 없을 때는 누가. 소유자가 등록되냐 할 때는 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맞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12번은. 자 거기에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지속공부에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아까 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등기부 갖고.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부 갖고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세가지를 정리해봤을 때. 등기부가 있는 것은. 등기부가 있는 대장은 뭐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등기부도 없고 대장도 없을 때는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소유자원을 조사 등록하고. 미등기인데. 자 대장이 있고.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당연히 뭐에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사항을 관한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등록사항이 정정해요. 한마디로 뭐에요. 등록사항의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등기법으로 따지자면 경경등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잘못 썼으니까 고치겠다. 자 뭐가 있고. 소유자의 신청이 있고. 소관청이 뭐에요.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등록사항의 정정은 올바른 걸 보면. 1번에 보면. 지족도 임야두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에요. 증감없이 나오죠. 그 증감없이 동그라미 치고. 면적에 증감없이 경계이치만 잘못됐다면. 당연히 뭐에요. 예. 직권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족공부의 등록사항의 토지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됐죠. 어. 그래요.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뭐에요. 정정할 수 있다야. 있다. 토지동 내의 결의서. 아까 그랬죠. 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 지워서 그랬지. 지목이 바뀌어서 토지동을 신청하면 지적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결의서를 토지동 정기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토지동 정기결의서가 공부가 없었죠. 자. 공부에 잘못 썼을 때는 이동결의 내용과 잘 썼을 때는 뭐에요. 다시 정정할 수 있다. 자. 3번은 뭐에요. 3번은. 거기. 2번과 비교해 봤을 때. 거기. 토지이동결의서를 했지. 토지이용계획서가 다르기.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거. 출제하는 사람이 한번 슬그머니 말을 바꾼거에요. 자. 절대 뭐라고. 맨날 이렇게 바뀌는 인간 안 죽었어요. 계속 이 문제 내니까. 잘 보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있지.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딴 데 벗어내서 아무데나 이렇게 삐찍삐찍 나와있으면 이거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에요. 지독공부의 등록상에 측량준비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있죠. 어. 당이 준비. 저도 틀린 말이지. 왜. 측량준비파일은 준비파일이에요. 준비파일은 준비한 것이지. 그 준비한 파일과 다르게 되겠다는 건 뭐에요. 직권정리할 수 없.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파일 측량준비도 있죠. 그게 이제 복구사항 뭐에요. 공부가 대장이 불에 탔는데 이제 준비한 것 같고 뭐에요. 불에 탄 대장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한 것 같고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복구를 해요. 말도 안되지. 어. 하여튼 규획 준비 있죠. 그런 건 복구자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에요. 이용. 어. 이런 건 뭐에요. 토지이용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된 게 아니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자. 5번은 지속도에 등록된 필지가. 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절대 명강이 증감이 있으면 직권을 못해요. 자. 직권은 뭐에요.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만 직권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도면에 등록을 해놨는데 이 도면에 어떤 하나의 필지를 이 도면에 등록했는데 등록했는데 이렇게 면적이 뭐에요.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가 잘못돼서 이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뭐에요. 위치만 이렇게 바꾸는 거에요. 이걸 직권한다니게요. 그런데 인적 경계가 이렇게 변경이 생기죠. 이건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이건 당사자들이 뭐에요. 자.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곳이지 직권하면 큰일 나 이거. 말도 안된다니게요. 자. 그래서 거기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절대 직권 못한다니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6번 문제는 정정에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다. 자. 그거 줄 쳐보세요.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됐다. 그 위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면적의 증감이 있다. 자. 소관총은 정부의 등록상의 잘못있음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한다. 완전히 안되요. 반드시 때문에 틀린거에요. 자. 이렇게 뭐에요. 반드시 때문에 아니라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없을 때 판결받아갖고 뭐에요.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있지. 동의받아야 된다는 얘기 있지.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 자. 그 다음. 8번에 지속공부에 기조된 등록상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됐죠. 그래요. 면적이 감소됐으면 증가되든 감소되든 뭐에요. 면적이 변경이 생기면. 증감이 있으면 절대 뭐에요. 직권은 안되고 이렇게 이해관계는 승낙서나 여기 판결서 나오죠. 그래요. 판결서. 왜? 그 이해관계는 대항하려면 그 이해관계는 뭐에요. 자. 동의를 안해주니까 승낙을 안해주니까 뭐에요. 소송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어디 7번처럼 반드시 팔견받는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토지수요자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몇 번은 8번은 뭐에요. 8번은 자.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9번은 토지수요자가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상에 대한 정정할 때는 그 정정사회를 기재한 신청서에다가 뭐에요. 그 등록상 경계와 면적에 등록된 그 등록상은 뭐에요. 고친 정정한 성과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10번은 지속공부에 지속속안청이 적부심사 했죠. 의견사벌을 송부하다 그 내용에 따라 지속공부의 경계를 정리할 때 이해관계 필요 없어요. 이해관계도 뭐에요. 측량이 잘못되다 하고 싶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신청해 주는 사람은 토지수요자 그 다음에 뭐에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아니까 이해관계는 뭐에요. 니도 억울하면 뭐하라니까 신청하지. 이 사람이 승낙을 필요 없어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11번에 뭐라고 지적소 관청원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할 때는 지척시 등록상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의 정정 측량 성과들을 작성해서 영 그건 필요 없고 이동결제서 작성한 후 대장 사위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수요자에게 등록상을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위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통제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거 맞는 얘기에요. 자 맞는 얘기인데 자 이건 쉬운 문제에 이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12번도 마찬가지인데 등록상의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표할 때는 등록상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에 흑백 반전이 있죠. 우리가 보통 뭐에요. 하얀색에다가 하얀색에다가 뭐에요. 자 까만색으로 글씨 쓰는데 흑백 반전은 뭐에요. 이렇게 까만색 바탕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뭐에요. 흑백 반전 이렇게 흙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여기 까만색에 하얀거 있죠. 하얀색으로 하는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흑백 반전이라고 하는거에요. 흑백 반전은 표시로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니까 그냥 한번만 봐주시면 돼요. 자 13번에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관한 범주상 토지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호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경계면 자표를 뭐에요. 결정해서 수입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이동현황조사의 얘기를 한다. 그죠. 이거 작년 수입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가 토지이동이지 토지이용이 아니에요. 토지이동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이거는 뭐에요. 승인받질 않아요. 절차상. 왜. 승인받는 건 뭐 뿐이 없으니까 반지축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자 조금 쉬었다가 거기 통지와 촉탕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